아니, 출발도 없이 바로 그냥 호텔인데요? 그런데 되게 착 달라붙어 계시네. 원래 좀 달라붙어서 자는 걸 좋아해서. 그래도 옷은 입고 있네. 아직 이불을 벗고 있으니까 뭐라죠. 위에만 입고 있고. 몇 시야? 여섯 시 봐. 이게 신혼이구나. 이게 신혼이구나. 우나미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죠? 앓는 소리 저절내가지고.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. 일어나야지. 일어나. 원래 이렇게 신혼여행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? 이렇게 신혼여행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오나미 남편 박민희입니다. 박민희 다섯 번째 골로 전남 수비. 오나미 씨 축구하셨으면 어쩔 뻔했어. 그러니까요. 결혼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. 개국년들 다 축구하게 생겼어. 결혼하려면 축구해야 돼요. 축구해야 돼. 늦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남이가 축구 때문에 스케줄이 있어서 너무 바쁘셔서. 극존충을 쓰시네. 아무래도 신혼여행을 늦게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스케줄 때문에 못 가셨구나. 발리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신혼여행 오셨던 우리 동료분들이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하셔가지고. 맞아요. 발리 너무 좋죠. 좋지, 좋지. 발리는 또 오는 것만으로 해. 발리가 놀 것도 많은데 구경할 것도 많고. 그리고 먹을 것도 진짜 맛있어요. 할 일이 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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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. 응, 가지 마. 같이 가자. 응, 가지 마. 응, 가지 마. 아 진짜 이래요? 진짜예요? 진짜예요? 왜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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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은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하지 않네요. 항상 잘 챙겨주니까 저도 모르게 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아이, 나만...